미션 컴플릿 와... 삼신기 신성결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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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딜 1몬데 아유 6딜 줄여줘 네 감사합니다 첨탑지 시청자 사온 첨탑지 김첨탑지 밀점집 제발 나가불린 아아아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뚝 뚝 뚝 가지다 신성인데 가지 애매한데 나 그냥 집어 오다가 엘로 월드 비슷한 유물 있길래 쑥어왔다 엘로 월드 라이크 메리 오오오호웬 오오오호웨 뱀엠 음... 사주는 이유... 타소도... 뒤지니까... 범드 너무 많은데? 가지야, 어디 가니 심장 죽이러 가지 헉 라임 또 샘, 또 위 뒤지는 것보단 사는게 다음 뒤져 본다 사주 서울지 탐색 투입기 하자 소비도 있겠다 근데 이런거 말고 그냥 에너지유물 나왔으면 아하! 룬축전기가 있어요 그... 뱀대가리니까 물음표좀 밟자 메아리 신성이라 얘도 강화되네 이럴 때 에어 뱀대가리 뱀어 뱀어 사수 사수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불은 안돼요 와 200원 못준다 감 뜨자 응 20필 신호사함을 잡았는데 체력이 증가했다 디넘강 Q.E.D 신호사함을 잡았다 룩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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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땡이 국채 서울주의 융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타격 다 지우면 타격 마크2 넣어주는 흡혈비색 아 근데 이럴거면 가지 없는게 훨씬 나았겠는데 너로스야 가지 가져마라 너로스도 거르는 까지 가지 부침이라서 먹나봐 죽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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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을 쓴 깔끔하구만 이 이 말라 죽은가지 헬로월드 우리 같은 카드 아닌가 사망 킹시 시작 아위모 전타 아 이건 가지 없는게 더 셌을텐데 구구구 골드 먹어야 되니까 상점가 아유 오른표가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디펙트지 디펙트의 진정한 힘 어 진짜 나오네 공중 ahahaha которое 다 막 아 act tys 아 6 20 매형 어서오고 집게 와 메아리 메아리 유물 넣어두는 유물 안돼 미친 어둠이 아니 보스한테도 안맞았는데 어둠이한테는 얄짤없네 메가크릿이 인증한 기운 전투 되시겠다 팝파기 팝팝 팝파기 정말 디팩트스러운 덱이다 이게 진짜 디팩트 덱이지 팝팝 헉 선물 선물을 했어 아니 뭐 끝없이 들이네 이거 레후 맹고 뽀전기 근데 이거 까까가 좋아하겠는데 가 가 와 써지프냐카 나온다 와 뭐가 어케되가는거야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분 손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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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장이나 썼지? 아무튼 그냥 막 쓴 쥐이 아니 잠깐만 쥐 못 먹어? 아니 따쥐야 와 20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어휴 실례지만 하겐다드 극점 86리터만 사주십쇼 뭐? 하겐다드도 리터로 팔어? 밀리리스터도 못 사먹을 갑신데 홀로 공헌은 에너지 양가 띕니다 탐색도 안 깎입니다 노갈 노갈 창공 필요한가? 그냥 소비 투입기 갈리면 되는 거 아닌가 눈깔 쏴야겠다 쓰레기 이벤트 유물 떼먹는 유물 보기도 힘드네 방열판 저 있다 탐색도 안 깎아 탐색도 안 깎아 주문에 이거 어떻게 다 쓰냐. 이게 디펙터지 속도 포션 베베 말도 안돼. 죽어라. 으아아아. 뭐 카드가 끝도 없이 나와. 에너지도 많고 카드도 많고. 이펙트란 얼마나 강한 존대 이길래. 그는 무한한 힘을 가졌다. 무한한 뜨로 또한 가졌다. 그는 무한이다. 홀로그램 따봉 인피니띠 달팽이 근데 또 달팽이가 분위기 망치는 미친 복도기. 이펙트 이펙트 저의 다 어 에너지가 없는데 그냥 천천히 잡자 어서 피탈팩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펙트가 힘을 숨김 너무 강해서 선투에 흥미를 잃은 이펙트 더 강한 녀석을 데려와라 야레야레 못말리는 이펙트 깍까랑 자강도 전해야되는데 깍까 어디갔냐 야레야레 뭘 써야될지 골치 아프다 진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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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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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글쎄 아프다 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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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창방이야 시선 시작 시선 오이 편지배기 자수는 메아리 쓰고 두 번 해야겠다 편지배기 아니 시선 첫 받다주시가 고동댐 개아프네 흑핑 너무 아파 아씨 고동못막는 개허접 디펙트 잠깐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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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 이기긴 했는데 얘는 진짜 고동 막기 힘들다 이렇게 센데 고동은 다 맞아야 돼 펀치만 센 디펙트 두둑 얘는 그냥 강함 창방한테 더 많이 맞았네 역시 슬더스 최고 호감몹 창고 형태 2200 골드 골드 개많이 먹었네 쥐 멤버십까지 있었으면 극락인데 디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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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넘강